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오늘 목요일에 황추세 4부는 여론 택배 시간입니다. 예리한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오늘 함께 나오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티케이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컨벤션 배추 배종찬입니다. 컨벤션 배추, 오늘은요? 양재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일단 두 분,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누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두 분 다 결과적으로는 맞으셨어요. 제가 맞았죠. 아니, 양 변호사께서는 큰 차이로.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얼굴이. 배종찬 소장이 깻잎 한 장.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언론에서 기사로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거의 7% 가까이 차이가 난 게 깻잎을 한 20장 겹쳐도 그 정도는 나을걸요? 왜냐하면 6.35% 정도의 차이는, 2% 차이는 깻잎 한 장 반 정도죠. 그래요? 6%가요? 윤석열 후보가 들으시면 구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배종찬 소장. 구속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에 비해서 6%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게 깻잎 차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참 굉장히 놀랍네요. 충격적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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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에 대한 얘기는. 변호사가 왜 억지를 부려요. 자, 표현에 대한 얘기는 우리 끝나고 또 이어가기로 하시고. 어떻게 결과는 보셨습니까? 이거 먼저, 배 소장님. 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결집되지 않았던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도 중요할 테고. 특히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반문 정서의 결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 후보가 되자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모두 단어 아니겠지만 옮겨오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른바 정권 교체 여론의 어피는 등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 어부바 지지율이 만들어진 거죠. 어부바 지지율. 네, 양근호사님. 컨벤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당시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나 굉장히 여론조사 자체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표본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 표본 자체가 다르게 나오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이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응답들이 나오기 마련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길 것 같다라는 게 또 여론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이 좀 반영이 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대전 대선 대전표가 확정됐는데 그 직후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가장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 YTN이죠. 8.19에 실시한 조사이고요. 다자 가상대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44.4%. 444. 이재명 후보 34.6%. 윤석열 후보가 약 10%포인트 앞서는 결과고요. 안철수 후보가 5.4%. 심상정 후보 2.8%. 김동연 전 부총리가 1.5%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머니투데이가 의뢰를 하고 한국 갤러비 실시한 역시 같은 날짜입니다. 8일, 9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와 앞서 조사와 다른 점은 조사 방법의 차이인데요. 지금 소개해 드린 조사는 면접원이 질문을 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앞에 거는 ARS요. 내내 윤석열 41.7%, 이재명 32.4%.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좁혀지기는 한 조사 결과지만 윤석열 후보가 한 9%포인트. 앞서는 조사 결과고 안철수 후보 6.3%, 심상정 후보 4.5%, 김동연 후보 1%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먼저 이건 양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 제대로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와중에 어찌 보면 상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이재명 후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이기는 하셨지만 이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순만 과정이. 그 과정에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건 약간 청와대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성과들을 많이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쳤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배 소장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당장은 여당 쪽에서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윤나 땡, 윤석열 남 땡, 이런 말 못 하겠어요. 못 하죠. 지금 윤석열 후보 개인이 견인하고 있는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정권교체 여론에 올라탄 어부바 지지율.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정권교체, 정권유지, 재창출. 이게 3대 지표입니다. 3대 지표에서 적어도 한 자릿수로 좁혀놔야 되는 것이 대선에서는 그만큼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 국민의힘이 더 격차를 벌리려고 하겠죠.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1, 2주 사이에 부쩍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도 올라왔는데 저는 이 중요한 여론 영향에 물론 경제 상황도 있고 부동산도 있겠지만 요소수입니다. 요소수요? 요소수가 지금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왜 빨리 이걸 대응을 못했을까. 이게 결정적으로는 전반적인 세대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자영업청에서 부쩍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소수를 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요소수가 많이 깎아먹고 있다. 양본호사님, 이 두 개의 여론조사 봤을 때 제3지대 있잖아요. 안철수, 심상정, 김동근. 이 세 사람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힘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 세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된 계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양강 구도가 철저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죠. 그리고 물론 지금도 사실 양강 구도이긴 합니다만 이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어느 주자도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한 대선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서로 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저 후보는 싫다가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중간지대에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게 안철수 후보도 나서고 심상정 후보나 김동연 후보까지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중도층에는 40%는 될 거다. 그걸 내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서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거뒀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시 양강 구도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여론조사 시점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은 비호감 대 비호감의 대결로서 열리는 중간지대가 잠깐 없어졌던 겁니다. 잠깐일지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안 보이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배추 도사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은 요소수다. 왜? 차량에서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잖아요. 또 경유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법성입니다. 그거 왜 간단한 건 못 막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두 유력 후보로부터 떨어져 나간 민심이 크기는 크지 않지만 지금 작은 거인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5%포인트. 지금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일어났지만 언제 이 지지율이 또 변할지 모릅니다. 또 한 달 지나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중도나 중도보수로 가져가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 안심을 잡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안심을 못합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간단치가 않은 것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진보 지지층까지 심상정 후보가 가져간다? 이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심상정 후보의 마음, 심심. 심심을 잡지 못하면 심상치 않습니다.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번까지만 일단 하고 넘어가시죠. 이번까지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건 정말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심상정, 안철수, 김동은 이 세 사람이 최3지대에서 합치는 거. 저는 이건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초에 목표 자체가 실제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위치에 의해서 대선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로 하시고 계신다면 말씀하신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진짜 내가 1등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그렇게 하는 걸 자기 색깔 자체가 더 옅어지는 거잖아요. 더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게 하려고 한다니까 좀 그러네. 합치면 안 보인다는 거죠. 합치면. 합치면 안 보인다. 윤석열 후보. 어제 광주 방문했습니다. 사과하러. 호남 민심 회복하러 간 건데 아직 어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만 이뤘죠. 그러니까 헌화도 못했고요.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참베탑에서 50m 떨어진. 거기에서 그냥 묵념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메시지. 이거 먼저 변 소장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상했던 일이죠.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안 가는 게 맞았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갈 수밖에 없었다. 호남 행보에 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세 가지 조건을 내밀기도 했었거든요. 5.18 정신. 앞으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노력을 해서 광주의 호남의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마음을 달릴 수 있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 했지만 사실 그런 메시지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광주 또 목포 또 봉화마을 이런 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그래야만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MZ세대도 이런 행보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을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양 변호사님 어제 혹시 무릎 꿇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광주를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배수장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 일단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든 학교 선생님든 그럴 때 대부분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뭘 물어보죠?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뭘 잘못했는지가 빠져 있어요. 어제 사과. 사과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뭘 잘못했다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사과가 과연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주를 가기 전이라도 광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어머니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모독에 막을 수 있었던 걸 흐트러뜨릴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방법도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지금 계열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광주와 관련된 망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제대로 진 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일부는 캠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다. 더하기 지금 5.18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8.4 명령을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진행 중인 수사에서 다른 것보다도 내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것만은 명백하게 밝히겠다. 적어도 이런 메시지만 나왔어도 광주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 내용도 없고 어떻게 취하겠다는지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어제 현장에서 기자 질문에 저는 쉬워 안 합니다. 이런 답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질문을 받았는데 다 쉬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지지 기반이 와르르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양재열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대선 후보가 우리 마음처럼 행동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기의 노림수는 윤석열 후보는 일단 갔다. 나는 할 바를 했다. 이건 중도층이나 또 자기 지지층들에게 크게 이탈 안 되도록 2030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양쪽의 눈치를 다 살피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쇼 아니다라는 말에 저도 쇼 아니라고 보는 게 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쇼인데요. 뭘 보여줬는지를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배수장에게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5.18이 그런 문제자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할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양재열 변호사 생각이고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요즘은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거기서도 마찬가지 했지만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세대별로 특히 2030 세대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먼저 배수장님 앞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후보 이렇게 했을 때 세대별 연령변 지지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대본에 보니까 강 변호사가 이번에는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조사 결과를 제가 일단 전달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까 배수장이 처음에 소개한 YTN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요. 조사 결과는 2030 세대 지지율은 20대에서는 윤석열 38.2%, 이재명 22.2%, 30대에서는 윤석열 40.6%, 이재명 31%. 2030에서도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위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0대에서 윤석열 33.2%, 이재명 16.9%, 그리고 30대에서는 윤석열 29.1%, 이재명 30.4%.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봐라. 홍준표 후보 지지한다고 했었던 2030 세대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처로 옮겨가지 않았냐. 별 문제 아니었다. 2030 지지층이 결합되지 않고 이탈된다는 국민의힘의 우려는 그냥 우려였다. 기우였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직후에 나온 조사 한두 개 또는 세네 개, 네다섯 개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닌 거죠. 왜? 그만큼 2030의 표심이라는 건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치 세력에 어느 한 후보의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지침 없이 심 없이 2030 세대의 마음을 잡으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다? 끝났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인 게 지금 2030은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또는 지지하는 후보를 말하지 않는 부동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 민지야, 민준아. 이래서는 2030 마음이 정말 눈높이를 맞췄어요. 정책이 뭐냐. 정책도 깊은 고민을 하고 설사되지 않더라도 이 정책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정말 몸을 불사르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아, 이 정도면 내가 밀어줄 만하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보시죠. 어제 관흥클럽 토론회에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특검, 대장동 6특검, 이거를 수사가 미진하다면 이 조건을 걸고 이걸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양 변호사님. 일단 특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받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뭐든지 수용하겠다라고 보는 거고 미진하면 받겠다라는 그렇게 좀 미진하다는 쪽에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미진하면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그것도 미진하다는 쪽으로 그럼 누가 볼 거야? 우리는 미진하게 볼 건데? 라는 것도 알고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어제 관훈 토론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입건이 공식적으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미진하면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 미진한 것을 누가 판단할 거야라고 같이 야당과 공방을 벌이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쪽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고 저는 지지율상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 남았습니다. 지지율이 워낙 지금 답보 상태다 보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매듭을 짓지 않으면 물론 완벽한 매듭은 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은 중도층과 2030세대, MZ세대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특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제조건으로. 그러니까 동반, 윤석열 후보와 동반 이슈 부각이고 이렇게 해둬야 다음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국면 전환 포석도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교한 계산에 따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여론 택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티K 연구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